파니파니 동물 타범베 정답이 많이 보이는 동물길 느릿느릿 느리게 기어다니고 축축한 곳을 좋아하고 몸에 껍데기를 달고 다니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1번 달팽이 2번 달아줘 3번 달리기 달리기 정답을 아는 친구는 파니파니 홈페이지에 정답을 남겨주세요 5명을 뽑아서 월간TV유천 파니파니 6개월 구독권을 드릴게요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정답과 당첨자는 파니파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공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새들도 잠을 자고 나무도 잠을 자고 나무도 잠을 자고 모두모두 잠을 자는 캄캄한 밤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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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잘거야 어? 어? 이제 그만 자야지 네 싫어 싫어 내일 소풍 가려면 일찍 자야지 목 말 태워주세요 목 말 태워주세요 어? 어? 한 번 더 한 번 더 이제 그만 자야지 네 아직 아직 쉬 자 이제 자야지 아직 아직 목 말라요 곰돌이도 같이 같이 자 비행기도 같이 같이 됐지? 아직 아직 공도 로봇도 자전거도 같이 같이 아하 안 잘거야 다 놀거야 다 놀거야 됐어요 네 네 부탁한다 네 늦었다 늦었어 아하 아하 늦잠을 잤어 벌써 한낮인가봐 나 아하 하지만 소풍 갈건데 어떡하니 아기곰 아하 소풍 소풍 아하 아하 일찍 잘걸 아하 그럼 지금 일찍 자면 되겠네 냐 진짜는 아직 밤이지 롱 아하 다행이다 아기곰 이제 잘거에요 하하하 그래 그래 하하하 깜깜한 밤 아홉시에 친구들은 무얼 할까요 새들은 아하 냐 냐 감사합니다.